안녕하세요. 이승기입니다. 이번에 나이티가 반장선거를 나가게 됐는데 제 등번호 14번이랑 똑같은 기호 14번입니다. 꼭 뽑아주세요. 안녕하세요. 이승기입니다. 나이티가 반장선거를 나가게 됐는데 제 번호 14번이랑 똑같은... 똑같은? 기호가 똑같은... 머리에 입력이 안 돼요. 안녕하세요. 이승기입니다. 나이티가 이번에 반장선거를 나가게 됐는데 제 등번호 14번이랑 똑같은 기호 14번입니다. 꼭 뽑아주세요. 이렇게 하면 돼요? 나 두 번째 잘못하는데? 잠깐만요. 고맙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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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